네, 오늘 완소엘레의 연말 모임에서 노래방 스타 되는 법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. 짧게 쓸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십다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이러면 거기다가 흥 흥 이런 소리도 해야 돼. 빠빠빼만 잘하면 그냥 노래 90%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위기 업 되는 노래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